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상김 중학교 3학년 비상김 1과 시험대비 문법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1과는 우리가 The Art of Communication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art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예술이란 뜻을 쓰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뜻으로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소통의 예술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 술이란 말 자체가 기술이란 뜻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기술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과는 문법인데요 자 문법 파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 과의 어떤 전체적인 문법의 쓰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과에서 보게 될 문법은 관계대명사 왓과 관계부사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관계대명사 왓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둘 다 우리가 어떤 관계사라고 하는 파트에 들어있는 문법들인데 이 관계대명사 왓에 대해서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능률 김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해설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고서 해당되는 필요한 어떤 필기들을 해가면서 들어보신 다음에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될 문법은 관계대명사 왓이라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면서 관계대명사라는 게 어떤 친구였냐면 바로 접속사인데요 형용사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였죠 근데 관계대명사 왓은 조금 특이한 친구예요 자 관계대명사 왓은 어떤 게 다르냐면요 자 관계대명사 왓은요 자 I like the toy라고 해볼까요 I like the toy that you made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은요 대시나 혹은 여기 있는 사물이니까 위치도 들어갈 수 있고 만약 사람이면 후도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얘가 접속사죠 그래서 뒤에 있는 동사를 먹어요 그러면서 얘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친구를 만든 이라는 형용사로 바꿔줍니다 만들었던 그죠 난 네가 만들었던 그 장난감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덩어리의 의미만 보면 너가 만든 그죠 이런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왓이라고 하는 친구는 특이하게 이 친구는 I like what you made 라고 이런 식으로 that 대신에 왓을 넣어주게 되면 지금 뭐가 다르냐면 이 왓이요 너가 만든 에다가 너가 만든 이라고 이렇게 메이드를 바꿔준과 동시에 이 왓이 가지고 있는 그 것 대상 이라고 하는 것 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추가되게 되요 그래서 이 왓은 앞에 있는 누구를 꾸미는 그런 형용사가 된 게 아니라 이 덩어리 자체가 관계대명사 임에도 불구하고 이 왓이 것 이라는 어떤 thing 이라는 느낌을 그 명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얘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자기가 꾸미는 이런 대상이 여기 앞에 토이 같은 애들이 있죠 근데 왓은 잘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지금 자기가 꾸미던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너가 만든 원래는 이 토이가 여기에 장난감이라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너가 만든 장난감 그래서 이 장난감이 우리가 이 토이가 여기 의미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왓은 너가 만든 컷 그래서 장난감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컷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너가 만든 이라는 형용사적인 느낌으로 바꿔주는 것까지는 나머지 관계대명사랑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왓이 거기다가 것이라는 물건이라는 느낌 왓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대신하는 그 느낌을 지가 그냥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처럼 뒤에 무언가 이렇게 하나를 비워서 어? 메이드 뒤에 들어가야 할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사라졌네? 아 얘는 목적어를 대신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너가 만든 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 왓이 있고 앞에 꾸미는 게 없으니까 컷이라는 의미까지 같이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관계대명사 왓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왓은요 어?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자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 관계대명사 왓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덩어리를 만들어 준다 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관계대명사 왓을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로 바꿔보면 I like 방금 제가 만들었던 what you made 라고 하는 이 친구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바꿔보면 I like the thing that you made 혹은 아니면은 thing이나 that이나 which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여기에 잘 보시면 지금 왓을 분해를 했죠? 어? 왓을 분해를 하면 뭐가 나와요? 어? 이 친구가 the thing 이라는 의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용사를 만들어 주는 that과 which 이 친구가 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thing 이라는 의미가 왓에 이 두 가지가 왓에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이런 명사가 없고 이 thing 이라는 의미가 없고 그냥 너가 만든 이라고 하는 이 친구까지만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관계대명사 왓과 that의 다른 점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관계대명사 왓은요 자기가 꾸미는 명사가 앞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 자체가 이 덩어리 자체가 스스로 명사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find what keeps you motivated 자 what 뒤에 지금 keeps 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주어죠 지금 관계대명사 덩어리에 주어가 없다는 건 얘가 주어지시니까 너를 너를 동기부여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을 유지시켜주는 그 대상인 주어인 것을 찾아라 라는 뜻이고요 what I can do now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얘가 주어 자리에 들어 있으니까 명사로서 완벽하게 기능을 하고 있죠 자 내가 원래는 우리가 여기 위치가 들어 있으면 I can do now 자 지금 내가 할 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까지 밖에 안 되는데 얘가 what이 들어갔으니까 것은 is이다 뭐이다 to build a strong house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 왓입니다 어 그래서 이 친구는 명사 덩어리기 때문에요 주어 자리에도 넣어주고 목적어 자리에도 넣어주고 다양한 곳에 넣어줄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도 심지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보호 자리에도 넣어주고 그래서 막 넣는 거예요 넣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어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관계대명사 왓이 여기 쓰인 이 왓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보통 의문사 어 의문사 무언가를 물어볼 때 쓰기도 하고 명사 덩어리를 만들 때도 쓰는 의문사를 우리 의문사랑 똑같은데 어 이 친구가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 두 개가요 해석이 좀 달라요 어 관계대명사 왓은 우리가 것이라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빨간 펜을 해드릴게요 어 관계대명사 왓은 것이라고 이렇게 어 해석이 되는 반면 우리가 의문사 왓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무엇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의미가 다른데 밑에 예문을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관계대명사는 don't tell others 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what you know 너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같은 명사 덩어리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나는 궁금하다 라고 하면 what the weather is like today 라고 하면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가 어떤지 무엇과 같은지 라고 해서 얘가 무엇이라고 해석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를 것으로 하면 오늘 날씨와 같은 것이 궁금하다 뭔가 되게 해석이 이상해지죠 그죠 그래서 같은 명사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관계대명사인 것 이고요 얘는 무엇인지 어떤지 이라고 하는 무엇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문사 그냥 그저 평범한 의문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관계대명사 what은 그냥 일반 명사처럼 명사 들어간 자리에 들어가는데 의문사는요 의문사로 쓰인 친구들은요 얘를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래 물어보고자 하는 야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명사화 시킬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보통 누구의 뒤에 들어가냐면요 동사 동사 뒤에 들어가는데 이 동사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wonder 와 그 다음에 no 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I know 나는 안다 What you want to do 이렇게 하면 나는 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안다 라고 해서 이렇게 what이 가지고 있는 무엇 한 다음에 동사를 원하는 하고 하다 이 뒤에가 비어있죠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지로 바꿔줘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의문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더는 궁금해하다니까 무엇이라는 느낌과 찰떡궁합이고 no도 무엇이라고 하는 친구가 찰떡궁합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사를 보고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해석을 해봤을 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이고요 관계대명사 what은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 what과 명사절 what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이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관계대명사 what은 우리가 방금 뭐뭐 하는 것 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뭐뭐 하는 것 동사에다 것을 붙여서 해석하는 친구가 명사절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하는지 나누냐면요 이 that은요 뭐뭐 한다 라고 동사를 끝까지 다 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것 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한글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한글자 차이인데 되게 큰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이 what은요 얘가 지금 가르치는 대상이 what이 의미하는 것이 물건이나 사물 혹은 명사를 말하는 반면에 이 that은 자기가 만드는 명사 덩어리가 사실 이라고 하는 이런 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I know what you want 아 이거 말고 He didn't tell me what he wanted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말해주지 않았다 나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그가 원하는 것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밑에는 I knew that he wanted He wanted some money 자 나는 알고 있었다 읽고 있었다 그가 돈을 원한다는 것을 그죠 돈을 원한다는 것을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원한다 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는 원한다 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는 것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덩어리를 잘 보시면 이 that은 그가 돈을 원한다 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잘 보시면 그가 원한다 라고 이렇게 동사를 끝까지 적은 게 아니라 원하는 이라고 형용사처럼 바꿔줬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대상인 것 목적어인 것을 원한다면 여기는 목적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는 문장이 보시면 wanted 라고 하는 친구와 앞에 주어도 있고요 뒤에 있는 some money라는 목적어도 있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완전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that이라고 한다는 t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상대방한테 어떠한 사실을 명사화 시켜서 전하거나 할 때 쓰는 거라면 what은 사실이 아니라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당하는 대상을 말할 때나 혹은 어떤 행동을 하는 주어로서의 대상 물건이나 사물 사람 물건이나 사물 사람은 아니고요 이런 명사를 이야기할 때 쓴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그는 원 말하지 않았어 나에게 그가 원하는 것 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물건이 되겠죠 보통 그가 원하는 것 그죠 근데 나는 알고 있었어 그가 돈을 원한다는 것 이건 물건이 아니라 그가 돈을 원한다는 이 전체적인 사실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를 한다는 것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다 하나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국어가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리고 한국어에서 이렇게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우리가 이것들을 많이 헷갈려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녀는 그녀가 그녀가 필요한 것은 그녀가 필요한 것은 나의 도움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영작하라고 했으면 그녀가 필요한 것이니까 어? 겉 보자마자 어? 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필요한 것이라고 했을 때 필요한이라고 하는 친구를 봤을 때 이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로 바꿔야 되는지 필요한 사실 그녀가 필요한 사실은 나의 도움이 아니다 되게 문장 이상하죠 그럴 때는 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행동을 뒤에 있는 목적어로서의 그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That she needs is not my help 이렇게 만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나의 도움이 아니다 사실이 나의 도움이 아니다? 아니죠 그녀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떤 물건이나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 됐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됐은 어떤 완전한 사실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어떤 동사를 기준으로 자기가 필요한 주어나 혹은 동사가 뒤에 뭔가가 필요하면 이 필요한 단어들이 다 나와야 돼요 하나의 완전한 사실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긴 잘 보시면 그녀는 필요로 한다 라고 하는 친구가요 그녀는 필요로 한다는 친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라고 하는 무엇을 목적어가 안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완전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됐을 넣게 되면 뭐가 되냐 얘가 갑자기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계대명사 다목적 관계대명사인 데디죠 이 친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명사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그녀가 원하는 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명사인 사실 덩어리를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그녀가 원하는 이라는 형용사를 주어 자리 앞에 혼자 놀 수는 없어요 그녀가 원하는 은 나의 도움이 아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아, 것이라는 의미까지 추가해 줄 수는 없을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뭐 해보셔야 돼요? what she needs 라고 하면 이 문장이 is not my help 이 문장이 완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이게 what 하고 that을 구분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what 하고 that을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또 주요 보게 되는 문법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수능에도 그 문법 관련해서도 문법 관련 문제에서도 종종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친구를 숙지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한 몇 가지 예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이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the man was looking for 그 남자는 찾고 있었어요 라고 했는데 could help him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could help 라고 하는 동사 앞에 들어갈 접속사를 우리가 지금 고르는 건데 자, 이 could help 앞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death을 넣게 되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까지 밖에 안 돼요 얘는 사실 덩어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주어라고 하는 제일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하 아, 이게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인데 이 덩어리 자체가 명사가 돼야 got 이렇게 해서 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what이 필요하구나 라고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what could help him 그죠? 근데 I think 나는 생각한다 자, 잘 보세요 her voice is as beautiful as a professional singer 그녀의 목소리가 전문적인 가수만큼이나 아름답다 자, 이건 어때요? is라고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지금 per voice 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 있어요 주어 자리에 그리고 여긴 is는 뒤에 보니까 beautiful 이라는 형용사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as 뒤에 마지막에 비교를 하기 위해 꺼낸 as 뒤에 professional singer 라는 명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사가 빠진 게 없죠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다가 또 명사인 got을 넣어버리면 안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사실이라는 느낌이 필요하니까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전문적인 가수만큼이나 아름답다는 사실이 참이라고 생각한다 맞다고 생각한다 think는 원래 어떤 사실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는 사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that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밑에를 보세요 she seems to know I am going to say 자, 잘 보시면 be going to에다 say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말하려 한다 라는 뜻이죠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걸 딱 보고서 뭘 이상한 걸 느껴드냐면 지금 say라고 하는 동사 뒤에 무엇을 비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say는 항상 무엇을 말한다 외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that을 넣어서 그녀는 아는 것처럼 보여 근데 무엇을 아는 것처럼 보여? 내가 말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보여 자, 이거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앞에다 다 써주기 때문에 그게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문장 하나만 주어졌을 땐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생활 속에서 쓰는 회화화폐적인 표현과 구어체적인 표현과 실제로 우리가 문법에서 다루는 어떤 문어체적인 표현의 차이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say는 이건 굉장히 명확한 건데 say 뒤에는 무엇을 없기 때문에 얘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바로 그 대상인 것 이라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얘는 명사절을 만드는 tha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워크시트와 문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잘 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 이고요 starting a sentence with I can help him focus on what he feels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어가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시작하는 것 I라고 하는 나는이라고 이렇게 이런 말을 가지고 문장을 시작하는 것은 도와줄 수 있다 그가 집중하도록 한 다음에 집중하도록 뒤에 무엇을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가 느끼는 것 그가 느끼는 것 그 느끼는 대상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at she says will sound like a request rather than a demand 자, what she says 그녀가 말하는 것이 will sound, 들릴 것이다 like, 무엇처럼 a request, 요청처럼 들릴 것이다 rather than a demand 그러니까 요구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비슷한 내용이 다 나와 있고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를 만든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의 특성이 제가 말씀드렸지 네모칸 안에 what이 들어가야 할 자리가 명사가 하나가 비어 있어요 명사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what덩어리는 항상 명사가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친구 앞에는 수식하는 대상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문장에서 딱 명사가 들어가야 하는 주어나 어떤 목적어 그 다음에 보호의 위치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동사의 앞, 뒤나 아니면은 우리가 전치사의 뒤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은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친구를 배울 때 관계대명사 what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관계부사라고 하는 친구도요 우리가 이제 형용사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형용사를 만들어 보는 건데 자 이 형용사가 관계대명사랑 다른 점이 조금 있어요 바로 무슨 어떤 것이냐면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관계부사는요 접속사로 사용을 해주는 친구들이 when, where, why, how 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꾸미는 대상이 그러니까 이 관계부사는 아무거나 꾸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관계부사는 특히나 시간이나 장소, 이유, 방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꾸밀 때 사용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the school 이라는 명사를 꺼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the school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학교라고 하는 친구는 만약에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관계대명사로 우리가 이 친구를 꾸미게 된다면 관계대명사는 항상 저 꾸미는 꾸미는 명사를 대상으로서 취급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저 더 스쿨이라고 하는 애가 주어거나 목적어거나 요런 느낌을 띄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는 학교인데 the school, I, school, I, 뭐라 할까요 I really hate, I really like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학교는 학교인데 내가 정말 좋아했던 학교라고 해서 여기 좋아했다 뒤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 학교가 들어가야 하는 이 학교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목적격이니까 제가 관계대명사를 생략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학교가 대상으로서 꾸미를 받는 게 관계대명사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계부사로 꾸민다면 여러분 부사가 뭡니까 부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문장에서 장소, 시간 등 어떤 행동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관계부사로 꾸미게 된다면 요 더 스쿨이라고 하는 친구가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사덩어리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인데 Where I met my first love 자 이런 느낌의 형사가 이렇게 뒤에 붙게 돼요 그럼 잘 보시면 학교는 학교인데 내가 좋아했던 목적어인 학교라고 되어 있다면 여기는 내가 만났어요 근데 내가 만났던 대상이 나와 있죠 내가 학교를 만났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난 학교가 아니고요 내가 내 첫사랑을 만났던 학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지금 잘 보시면 매시라고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명사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가 다 꽉 차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이거를 우리가 동사를 기준으로 뭔가 명사가 하나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 껴서 아 학교가 좋아했구나 혹은 학교를 좋아했구나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게 이해를 하면서 내가 정말 좋아했던 학교 이렇게 되는 거라면 우리가 관계부사는 이것처럼 내가 내 첫사랑을 만났어요 어? 이건 정말 완벽한 사건 하나네요 뭐 명사가 비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학교는 그 학교에서 내가 첫사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라고 하는 느낌의 배경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내가 내 첫사랑을 만난 학교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어디서 만났다구요? 학교 아이고 학교에서 만났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을 우리가 원래 문장으로 돌려본다면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 연습할 때 그 두 가지의 문장을 두고 하나 한 문장을 다른 문장에 붙이는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I really liked school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school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목적어 자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면 이 친구는 우리가 이 친구를 원래 문장 덩어리로 돌리면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더 스쿨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at the school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보니까요 지금 여기는 지금 어디를 찾아봐도 at이라고 하는 친구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그냥 스쿨이 아니라 아 미안해요 여기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려 여기도 더가 들어가야겠네요 그죠? 이걸 빼먹었나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at the school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the school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at the school 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전치사하고 전치사하고 명사 덩어리는 기본적으로 부사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부사로서 이렇게 이 문장에서 원래 활약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했다? 이 부사 전체 자체를 이게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이걸 우리가 where 이라고 바꿔가지고 이 덩어리를 형용사 덩어리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바로 관계부사의 원리입니다 관계부사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뭘 하는 학교 혹은 무엇을 당해서 누가 무엇을 하는 그 목적어인 학교가 아니라 학교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학교 어떤 일이 일어날 학교라고 이런 식으로 배경으로서 이렇게 배경으로서 꾸며줄 때 우리가 쓰는 게 관계부사 그래서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꾸미받는 대상이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부사 덩어리로서 작용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아셔야겠죠 왜냐하면 부사는 우리가 문장에서 부사는 우리가 시간, 공간, 이유, 그 다음에 방법과 같은 그런 어떤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부사도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빌딩이라고 하는 친구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이 빌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이 빌딩이 지어지고 있는 빌딩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면 which라고 하는 친구 관계대명사 할 건데요 왜냐하면 빌딩이 주어로서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which is built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잘 보시면 위치를 끊고 보면 주어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주어로서 지어지고 있는 친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빌딩하고서 이 빌딩이 어떤 빌딩이냐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빌딩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하다라고 하는 게 work인데 work는 우리가 빌딩을 일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빌딩에서 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 문장을 그 뭐냐 빌딩,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빌딩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많은, 이거를 이렇게 머릿속에서 돌려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동사를 쪄놓고 빌딩이라고 하는 친구를 넣어보려고 했을 때 이 빌딩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 여기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구나 빌딩에서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 빌딩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에서를 담당하는 전치사 친구를 넣어서 우리가 넣어줘야 되니까 아 저 빌딩은, 이 빌딩은 뭐가 아니다? 그 대상이 아니라 배경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the building 하고서 이게 장소니까 뭘 꺼내줘야 돼요? where 이라는 친구를 꺼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완벽하게 써주는 거예요 where many people work 라고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work는 원래부터 우리가 목적어를 받을 수 없는 동사니까요 그죠? 여기는 아무것도 비어있지 않은 완벽한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다시 원래 뒤에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the building is built 그 빌딩은 지어지고 있다 라는 주어가 되겠고요 여기는 many people work in the building 이런 문장이 돼서 이렇게 봐보세요 숨어있던 이 in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게 되죠 그죠? 바로 이 in의 의미가 이 외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at의 의미가 외열에 담겨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관계 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네 가지 용도에다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장소,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방법이라고 하는 친구들 그쵸? 그래서 각각의 예시들을 조금 보자면 when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Wednesday 어떻게 해볼까요? on Wednesday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on Wednesday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수요일에 잖아요 그럼 수요일은 수요일인데 어떤 수요일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수요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겠지만 얘가 지금 수요일인데 내가 영어학원을 가는 수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Wednesday라고 한번 해볼까요? 수요일마다 그죠? 요건 대문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내가 영어학원을 가는 수요일이라고 하면 나는 수요일에 영어학원을 간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I go to English school 나는 영어학원에 간다 이 Wednesday를 그냥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냐면 on Wednesday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on이 들어갔죠 여기서 이 덩어리는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얘는 where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되면 when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사 덩어리를 전체 플러스 명사라는 부사 덩어리를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Wednesdays when I go to school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 미안해요 English school이죠 그래서 내가 영어학원을 가는 바로 수요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when 이고요 그 다음에 why 같은 경우는요 why는 항상 꾸밀 수 있는 명사가 정해져 있어요 뭐밖에 없냐면 The reason이라고 하는 친구밖에 못 꾸며요 The reason이라고 하는 친구밖에 I know the reason 나는 그 이유를 안다 라는 문장과 He bought the car He bought the house for that reason 우리가 보통 reason이라고 하는 친구를 그런 이유로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for라고 하는 전체를 늘 사용하죠 reason 앞에는 항상 for이 붙어요 그래서 He bought the house for the reason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그 집을 샀다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for the reason이라고 하는 친구를 뭘로 바꾸냐면 why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하나로 얘기해준다 I know the reason 한 다음에 why he bought the house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요게 the reason인데 이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가 집을 산 게 그 이유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the reason the why를 붙여줍니다 아시겠죠 관계대명사와 다르게 관계부사는 이런 식으로 명사가 비어있지 않은 완벽한 문장들이 와요 자 그 다음에 how라고 하는 친구는요 how는 항상 방법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방법이라는 말이 우리가 the way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 like the way 이런 문장이 하나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나는 그 방식을 좋아한다 그래서 he he study english in the way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he studies죠 그죠 그는 영어를 공부한다 in the way 그러한 방식으로 자 여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 줄게 뭐냐면 아까 reason 항상 for이 붙었죠 way는 항상 in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in이 붙음과 동시에 이 덩어리가 지금 부사 덩어리가 됐죠 그래서 나는 그 방식을 좋아하는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그가 영어를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라고 하면 요게 요 요 더웨이 혼자 명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in the way 자체가 how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고치냐면 I like the way how he studies english 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어 되게 신기하게요 다른 건 그렇지 않은데 더웨이와 how라고 하는 친구는 신기하게 같이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웨이와 하우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삭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 더웨이라고 하는 친구가 되게 신기하게 이 웨이가 부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사로 쓰이면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라고 하는 이게 in이 없는 식으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우라고 하는 의문 부사를 써주지 않고 더웨이 자체가 하우의 역할을 대신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우 자체를 그냥 생략해 버립니다 그래서 I like the way he studies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I like 더웨이에서 더웨이 대신에 하우가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이 의문사라고 하는 친구가 명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How he studies English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더웨이를 생략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I like the way 하우 자 이거는 제가요 그냥 영어의 영어 그냥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원리를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 선생님 왜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 더웨이와 하우는 그냥 같이 쓰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우까지 우리가 이렇게 봐서 when, where, why, how 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관계부사의 어떤 용법들을 다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계부사에서 조금 특이한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일단 첫 번째로 어 관계부사는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관계부사는 여기는 책엔 나와있지 않지만 관계부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어 관계부사는 우리가 마치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어 별다른 어떤 특별한 점이 없다면 항상 생략이 가능한데 그 이유를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I visited I visited the building 나는 그 건물을 방문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Where I saw a lot of entertainers entertainers 자 내가 거기서 근데 그 빌딩이 어떤 빌딩이냐면 거기에서 내가 많은 연예인들을 봤던 빌딩을 방문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쳐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되게 신기하게 이 Where 이라고 하는 친구를 그냥 지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어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떤 장소가 나왔는데 그 장소 뒤에 그냥 이렇게 완벽한 사실이 나왔다 아 그러면 이 사실은 내가 많은 연예인들을 봤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오게 되면 이게 만약에 같은 거라면 우리가 당연히 빌딩에 대한 설명이겠구나 앞에 나와있는 이 빌딩이라는 이 장소에 대한 설명이겠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remember the moment 자 When 도 보여드릴게요 I remember the moment 자 나는 기억한다 그 순간을 근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When my mom called me 어머니가 나를 불렀던 그런 그 순간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When 이라고 하는 친구도 이렇게 그냥 지워버리고 쓰게 되면 우리가 나는 순간을 기억한다라고 하고 이 순간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을 때 이 뒤에 이렇게 사실이 나오게 되면 아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나의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야 이리 와라 빌리야 이리 와라 라고 이렇게 빌리야 이렇게 불렀던 그 순간이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언어적인 특성상 그래서 이렇게 관계부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심지어 뭐도 가능하다 I know the reason 나는 이유를 안다 Why he is angry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이 나왔을 때 아 이유는 이유인데 그가 화가 난 이유구나 그가 화가 났어요 그 이유 때문에 그죠 그 이유로 화가 났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Why 라고 하는 친구를 그냥 생략을 해버려요 그래서 The reason he is angry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reason이라는 말 다음에 이렇게 완벽한 어떤 사실 한 덩어리가 그냥 바로 이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그러면 우리가 아 이게 이유는 이유인데 He is angry 라는 사건의 이유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I know the way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Way는 애초에 How를 쓰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I know the way I know the way He made the house 나는 그가 그 집을 만든 방법을 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계부사는 모조리 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부사 앞에 관계부사 앞에 되게 어떤 특정한 어떤 건물의 이름이나 아니면 특정한 순간의 이름이 아닌 일반적인 어떤 되게 큰 의미의 명사들이 선행사들이 이렇게 꿈을 받으면 그 선행사 자체를 아예 생략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소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place죠 그 다음에 우리가 the time 이라고 하는 뭐 time 때 그 다음에 우리가 the reason 그 다음에 way 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우리가 나왔을 때는 요 자체를 생략해 버릴 수가 있어요 생략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I Do you know Do you remember the place Where Where we Where we had My birthday party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너 그 장소 기억나니 라고 하고서 우리가 내 생일 파티 했던 곳 있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재밌는 점이 뭐냐면 우리가 Where 이라고 하는 친구 When 이라고 하는 친구 그 다음 Why 랑 How 라고 하는 친구가 각각이 명사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명사가 더 place 라면 장소고 이 Where 명사절을 쓰면 주어가 동사했던 장소 곳 이란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생략해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약간 명사절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너는 기억하니 우리가 우리가 내 생일 파티를 했던 장소를 기억하니 결국 우리가 이게 더 플레이스가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말이 돼버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략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점이 뭐냐면 Do you remember the beach where we had my birthday party 라고 하는 말이 만약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여기는 우리가 더 비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플레이스처럼 어떤 곳 장소라는 이 왜얼의 느낌과 똑같은 느낌이 아니고 더 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해변이라고 하는 특수한 장소잖아요 구체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생략이 불가능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친구가 어떤 특수한 어떤 구체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where when 그 다음에 why 그 다음에 how를 이거 reason 잘못됐네요 이거 지워주세요 그래서 이 where when why how 라고 하는 친구들이 각각의 명사 덩어리를 만들 수 있고 명사 덩어리를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where 이라고 하는 친구랑 place 라고 하는 친구랑 의미가 똑같아요 사실은 place 다음에 where 형용사를 붙여서 주어가 동사한 장소라고 하든 where 다음에 주어 동사를 넣어서 주어가 동사한 장소라는 명사 덩어리를 만들던 간에 이게 어차피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체적 장소명이나 구체적인 어떤 시간명은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장이 가능한 거예요 he knows why I am why I am so upset with him 자 그가 알아 왜 내가 그에게 너무 화가 났는지 즉 내가 그에게 화가 난 이유를 알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 써주는 거나 he knows the reason why I am so upset with him 이라고 써주는 거나 he knows the reason I am so upset with him 이라고 쓰는 거나 이 세 가지가 결국 우리가 어떤 문장의 구조나 들어있는 구성요소 같은 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결국 다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얘네 셋이서 그래서 그는 안다 왜 내가 그에게 너무 화가 나 있는지를 안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는 안다 내가 그에게 너무나 화가 난 이유를 안다 그는 안다 내가 그에게 너무나 화가 난 이유를 안다 이건 why가 생략된 거죠 이 세 가지가 결국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 이 why는 항상 앞에 더 reason이라고 하는 친구밖에 못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reason이라고 하는 친구는 reason을 써도 되고 아니면 reason why라고 해도 되고 reason을 생략하고 우리가 why만 넣어줘도 되고 reason 뒤에 why를 붙이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how는 또 이런 원리들이 모두가 종합이 돼서 how는 이런 모든 원리가 종합이 돼서 어떻게 된다 way와 how 둘 중에 the way나 how 둘 중에 하나만 써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how는 절대로 두 개 다를 쓸 수 없다 나머지는 둘 다 써도 되고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reason 보여드린 것처럼 아무렇게나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 단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줘야 될 건 둘 중에 하나는 꼭 써줘야 돼요 꼭 쓰자 둘 다 생략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생님 그냥 다 생략하고 쓰면 안 되나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 문장을 한번 봐볼까요 I know the reason why he is angry 지금 why를 생략한 상태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잖아요 I know he is angry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이유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대밖에 없어요 I know that he is angry 이렇게 되면 나는 왜 그가 화났는지 이유를 안다는 느낌의 아니라 나는 안다 그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이렇게 들어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생략하면 절대 안 돼요 더 reason을 넣어주던 아니면 why를 넣어주던 이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유이다 라는 티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둘 다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굉장히 요게 관계부사의 어떤 특이한 점 두 가지였고요 세 번째 특이한 점 보겠습니다 관계부사는 관계부사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근데 있다 아니다 있다 근데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어떤 친구와 같이 나오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빠르겠죠 I remember the school where I went 난 내가 다녔던 학교가 기억이 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는 여기서 지금 the school where I went 라고 하는 친구를 원래 문장으로 돌려보면 I went to the school 그죠 그럼 우리가 전치사 to 하고 the school 이라고 하는 명사가 이렇게 합쳐져서 부사가 되고 그래서 이 부사 덩어리로 우리가 지금 where로 바꾼 건데 여기서 이렇게 바꾸지 않고 관계대명사만 쓴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to 뒤에 있는 the school 이라고 하는 친구를 which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the school which I went to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관계대명사 중에 whom이랑 which라고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친구들이 만약에 앞에 전치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전치사를 같이 데리고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같이 데리고 나올 수가 있냐 앞으로 우리가 이 which라고 하는 친구를 들었을 때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the school인데 which라고 했으니까 이 school이 어떤 명사적 대상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내용을 읽으면서 비어있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school로 채우면서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to라고 하는 친구를 같이 꺼내주면 이런 느낌으로 문장이 되면서 the school to which I went I went 라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아 요게 지금 to which라고 이렇게 먼저 들어버리니까 학교는 학교인데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학교가 뭐 다른 대상이 아니고 내가 그 학교를 향해 혹은 그 학교로 라고 하는 느낌으로 쓰이겠구나 그럼 I went 내가 갔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where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런 식으로 to which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보실까요 I remember I know the name of the building 나는 그 빌딩의 이름을 알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where I bought the shoes 내가 그 신발을 샀던 그 빌딩의 이름을 알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다고 쳐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서 where I bought the shoes 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빌딩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I bought the shoes in the building 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우리가 뭐냐 이 친구 자체를 where로 바꿔도 되지만 이 친구만 위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I bought the shoes 그래서 빌딩 빌딩은 빌딩인데 which I bought the shoes in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만들어도 돼요 관계대명사 덩어리를 근데 요거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in 뒤에 전치사 뒤에는 비어있으면 안 되는데 in 뒤에가 비어있으니까 아 저 위치가 원래 in 뒤에 있던 친구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building in which I bought the shoes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where이 뭘로 바뀌었죠 이번에는 where이 우리가 in which 라고 하는 친구로 이렇게 바뀌었죠 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앞에 있는 대상이 뒤에 있는 그 정보 관계 부사 안에 정보에서 어떤 정보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위치라고 하는 친구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어차피 장소니까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whom은 못 쓰고 위치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알 수가 있어요 어 어 요렇게 해도 나중에 가면 요렇게 해도 가능해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예시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관계 부사는 예시를 보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I You know the city where I went to school 자 요거는 아 요거는 요렇게도 쓰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from which I went to school 자 요렇게도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from which가 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이 from which라고 하는 거는 아 내가 지금 앞에 city를 말했는데 이 city라고 하는 친구가 거기로 붙어라는 느낌으로 뒤에서 쓰이겠구나 그래서 거기로부터 내가 학교를 다녔다 즉 내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학교를 이렇게 다녔는데 너 그 도시 기억나? 너 그 도시 알지? 내가 학교를 다녔던 도시 그 안에서 다닌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그 도시에서부터 이게 학교를 갔다는 거죠 어디 다른 도시로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근데 요 친구는 우리가 where로 바꿔버리면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나게 되냐면 그 도시 안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느낌이 먼저 나기 때문에 얘는 where로 바꾸는 게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런 경우도 있다는 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친구는 좀 어려운 친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기억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관계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how랑 how랑 why랑 how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why 앞에는 항상 the reason이라고 하는 친구가 붙고 how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the way랑 붙는데 the way와 how는 같이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제가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서 way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라고 할 때 in이 항상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이 친구들은 the reason은 뒤에 why를 뭘로 바꾸냐면 for which라고 고정이 되어 있어요 for which로 고정이 되고 the way 같은 경우는 in which로 고정이 되게 되어버립니다 언제난들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 the way how는 불가능합니다 the way how는 불가능하지만 the way in which는 가능해요 그래서 the way how는 불가능하지만 the way in which는 가능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the way how라고는 쓸 수 없지만 the way in which 주어 동사 이렇게 써줄 수는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쓰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when과 where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장소의 특성에 따라서 그 장소에서 라고 할 때 in인지 on인지 at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in which, on which, at which가 바뀌게 되고 when 이라고 하는 친구도 우리가 시간이 in 뭐 예를 들어 연이나 1997년이나 아니면은 뭐 6월달 같은 친구들은 우리가 보통 in을 쓰는데 보통 우리가 뭐 날짜나 아니면은 요일 같은 경우는 on을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on which냐 in which냐 아니면은 뭐 at which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치사 공부를 좀 더 꼼꼼히 하신 다음에 전치사 공부를 조금 꼼꼼히 하신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 요 3번 내용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인데요 요거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구분하라 라고 하는 요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그때도 말했듯이 대사 그 꾸미는 명사를 어떤 뒤에서 대상 정보로 명사 정보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관계대명사 절 안에 요 절 안에 절 안에 명사가 하나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항상 무슨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우리가 불안전한 절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관부는 관대부사는 우리가 대상이 아니라 배경 즉 부사 정보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래 있던 정보에서 부사 덩어리를 뺀 거기 때문에 절 자체는 되게 완벽한 절이 온다는 거예요 절 안이 완벽함 그래서 요 관계부사 절 안에가 완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우리가 완전한 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이런 이런 문장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I bought a house I bought a house 한 다음에 I want to live in 해볼까요? 이게 아니라 I bought a house I really wanted to have 라고 하는 요 문장과 I bought a house I lived in my childhood 자 요런 문장이 우리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요 친구는 잘 보시면 요게 지금 다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생략된 형태인데요 자 요 친구를 잘 보시면 내가 집을 샀는데요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내가 정말 가지고 싶어 했던 집이에요 아 그러면 잘 보시면 요 지금 have 뒤에 무엇을 이라고 하는 친구가 필요한데 이 무엇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뭔가 이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얘는 우리가 불안전한 절이니까 여기가 위치가 되겠구나 명사가 하나 비어있구나 라는 게 위치가 생략이 되겠구나 요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I bought a house I lived in my childhood 이라고 하는 친구는 lived 라고 하는 친구는 원래 우리가 뒤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덩어리를 받기 때문에 목적어 명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wanted to have처럼 뭔가 명사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완벽한 절입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확인을 마지막으로 해보면 I lived in the house 나 그 집에 살았었지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부사 덩어리가 있죠 부사 덩어리로 뒤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외열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걸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 즉 명사가 정보가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형식에 대한 어떤 이해도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관계 부사입니다 그래서 Kelly should pick a time Kelly는 시간을 때를 골라야 된대요 근데 어떤 때냐면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임을 뒤에 넣어보면 어떻게 된다 at the time 그때 라고 하는 이렇게 전치사가 들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냐면 at which 라고 이렇게 when을 고쳐줘도 되고 아니면은 when 자체를 생략해 버려도 됩니다 when을 생략해도 되고 타임을 생략해도 되는 되게 다양한 식의 변화가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Kelly should pick when her mom is ready to listen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let's find out the reason why he has this problem 자 한번 찾아내 보자 이유를 근데 어떤 이유냐면 바로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죠 그래서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라고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항상 reason은 제가 for which로 바꿀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 친구를 항상 우리가 for which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뭐 또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why를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the reason 자체를 생략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생략을 해서 우리가 그냥 써줘도 된다는 거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관계 부사라고 하는 친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어 뭐 밑에는 다 설명을 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행사 the way와 관계 부사 how는 함께 쓰이지 않고 둘 중 하나가 생략된다 어 이거 절대 함께 쓰이면 함께 쓰이면 이제 틀려다고 돼요 단 여기다가 조건을 달아줄까요 단 the way in which는 가능 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he time, the place, the reason인 경우에는 선행사나 관계 부상 중 둘 중 하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예 둘 다 생략을 할 수 있다 아 둘 중에 하나를 아무렇게나 생략할 수 있다 단 둘 다 생략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the time 이라고 하는 친구가 결국 when으로 만든 명사절이랑 의미가 똑같고 the place 라고 하는 친구가 결국 우리가 where를 가지고 있는 이 명사절을 만들었을 때 where를 가지고 있는 의미랑 똑같고 the reason이 우리가 why 라고 하는 친구로 우리가 명사절을 만들었을 때 결국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자체를 이렇게 생략해 버릴 수가 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 보시면서 관계 부사를 정립시켜 보시고요 관계 부사 문제 풀다가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면 각 개인의 이해에 맞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